뭐? 사람을 죽였다 갔어? 아니 진짜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된 일이야 아 정미야 아 정미야 유대감 사장께서 사업 접은 건 아시죠? 사업을 접어요? 사이도 자식이니 윤종인 교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야 주경준 너 남편 잘 만난 줄 알아? 이제 고 CEO 국회의원 부인 따로 탄생이야 알아? 왜 말 안 했어? 왜 나 속였어? 지금까지 아빠들 도움받은 거 이제부터 다시 갚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 비전 내가 왜 갚아? 여보 내 재산에 손 하나 깝다 깼다가는 난 절대